뭔가 많죠? 뭐가 많아? 씻고 먹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나? 씻지도 않고 밥부터 먹는 이런 짐승같은 모습을 보여줘도 되나? 청결제 먹어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대충 꾸는지 보여주면 가위! 가위! 딸기 김치를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자막으로 꼭 너무 부어서 안예쁜... 으에에엑! 아 휴지 떨어졌다 아 이따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리얼을 먹네 여기에 비타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열량에 대한 거의 80%가 넘어요 이건 그래서 건강을 때문에 먹는 거예요 건강식 끝 아 실러 깨끗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고 나는 어른이어서 이런 거 원래 안 먹는데 요새 살 진짜 많이 좋아 머무기 한 번 잡을까? 그 먹기 전이랑 먹고 후랑 아 아이언맨 보고 있는데 요새 63kg야 딱 딱 63kg 먹으면 한 64kg 되겠지? 응 아 밥이 없다 아 아 나 너무 못났다 이렇게 해야 몸이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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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닉살 굽고 대충 기름 버리고 세제에 반가 놓으면 기름이 잘 빠져요 거르트 이루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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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v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